음악 즐거운 새 예 이선진 성공! 아 좋아 아 좋아 제가 사실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나 고백받았거든요 이선으로? 네? 진짜로요? 왜냐면 제가 약간 이선진씨 같은 얼굴 되게 좋아 근데 왜 안 됐어요? 근데 너무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더라고 제가 이선진씨를 싫어했어요 아 바람둥이로 완전 소문이 그렇지 그때는 20년 전부터 소문이 그렇게 나있었는데 아 몇 살이야 거북이야? 20년 전부터 바람둥이로 몇 살이야 지금? 자라야 자라 자라구나 안녕하세요 이자라 돼지도 말아 이번 학생 김민교씨입니다 멈춰! 공 pasar 홍경민 흔들리노즈 홍경민 흔들리노즈 홍경민 흔들림 오즈 플라이 아냐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만 친구의 여자가 좋을까 그냥 서로의 힘을 치러치면 그냥 난 친구야 좋을까 친구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좋은 거야 우리의 우정은 변하지 않는 거야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 이분들이 결승으로 올라간다고요 아 큰일 났네 이와선 이선진 결승 진출 한살림 장만하자 얄렬한 노래방 상품이 제일 많은 코너죠 그렇죠 노래만 많이 알면 정말 한살림 장만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상품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청소기 워네끼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에어프라이어 핸디형 다리미 루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스마트워치 마지막으로 침부 청소기까지 준비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한살림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홍삼 세트 갑니다 힌트 주세요 아 정답 시장이에요 정답 이선진씨 빨랐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선진씨예요 이선진씨입니다 화개장터? 정답 구경 한번 와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늘씨 곧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구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감사합니당 상화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로봇청소기 자 로봇청소기 갑니다 힌트 주세요 땡땡 참외 땡땡 수박 땡땡 쑥 어려운데요 어 뭐야 반딧뿌리 어 이거 뭐야? 모르세요 여러분 야 이거 뭐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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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호 씨가 빨랐어 정답! 조세호 씨가 빨랐어요 잠깐만요 저는 조세호의 개그분을 믿습니다 하나 둘 셋 소똥벌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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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유리 씨가 빨랐죠 개똥벌레 나오세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 불러주는 어? 끝이에요 정윤 씨 카메라 감독님 놀랬잖아요 지금 갑자기 속으로 돌아가서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면 로봇청소기는 없어지는 겁니다 다 함께 없어요? 노래를 해주렴 노래를 해주렴 기회를 드렸잖아요 노래를 해주렴 이거 개그 괜찮은데? 네 속동걸레